이걸 어딜 노려야 돼? 아니 이거 이거 봐! 맞질 않잖아 이거에! 강킥보다 씨... 아니 뭐야 강벽이보다 강킥이 더 많이 나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야 씨... 아 진짜 뭐 다 빗나가 애가 조그만 해가지고 아 진짜 그만 좀 잡아! 사무라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어렵기로 소문난 진사무라이 스피리츠의 최종 보스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클리어를 목표로 문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아주 조작이 빡빡춘게 준비가 안 됐어 오케이! 어! 많이 먹고 싶어 해야 돼 오케이 저 심판이 난입하는 조건은 뭔지 모르겠네 나중에 저 심판 이기기도 했으면 좋겠네 심탄도 뮤직히 못지않게 어려운... 아이고 씨... 이거 역가드가 나네 뭐야 스턴 자세가 낮아서 씨... 강... 강벽이로 안 맞아 이런 부조리함이 넘쳐나던 시절이다 저 원숭이는 탐탐이 참참의 오빠 탐탐이 저주같은거 받아가지고 원숭이가 되어있어요 너도 어! 아... 오브아리 훅 너도 깜빡 헐 이걸 뚫었어 격추용으로 쓰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좋고 아 그것보다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난이도 높으니까 못 깨겠구만 이거 오케이 뒷자리 한 번 날라올 텐데 아 씨 많이 닫아 이걸 몰고 아 씨 저거 맞으면 어떡해 오케이 대공으로 필살기 헐 저 강제 연결은 뭐야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아 진짜 아 저게 왜 가드 방향이 바뀌어 이씨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어 오 됐다 이씨 깜짝이야 어 강백이가 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공으로 노려야되네 아 하하 아니 아까 깬거라고 좋지 좋아 줄라이 좋아 좋지 수영 헐 아 내꺼 왜 안맞아 방금 봤죠? 강백이가 쟤를 뚫었다고 쟤한테 닿지 않았다고 이거나 뒤져 무슨거 아니지만 안돼 안돼 아 저거 진짜 절묘하게 잘쓴다 미친 컴퓨터 아 그리고 강백이를 어떻게 해야해 가볍게 넣었지 치킨 역시 치킨은 찔리 이 새끼야 어? 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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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죠 오케이 뭐야 그냥 강백이 한건데 왜 잡아 아 죽죠 아니 쟤는 치킨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쟤는 치킨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쟤는 치킨 왜 이렇게 많이 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점프좀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뭐 다 빗나가 애가 조금만 해 가지고 아깐 점프도 많이 하더니 왜 점프도 안해 성장하는 이 AI를 보여 아 진짜 저 키 조그만하다고 저 각종 배기가 안 닿아버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걸 알았어야 돼 이런 걸 볼 줄 알았으면 내가 참참을 했지 아 오 죽었어 좋아 시원차근에 가자 한 대씩 한 대씩 사람하고 한다고 생각해 오씨 오씨 가만히 있었네 와 와씨 아 아 아 아 저게 딜레이가 없어? 아 씨 기술이 안 맞는 줄 알았어 오케이 아 좋아 백점프 강대기를 활용을 해야겠구나 이거 그렇지 드디어 파이퍼를 알았다 아 아 미친 아 진짜 여기 여유 있네 여유 있어 아이씨 아이씨 그렇지 아 내가 이렇게 좋아 아 저게 왜 딜레이가 없냐고 그리고 왜 내가 아 진짜 부조리하면 끝이다 이거 어 어.. 아.. 제가 그거를.. 그거는 다음에 찾아보고 따라해볼게요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아앗!! 아 미쳤나 진짜.. 얘만 깨면 그래도 딴 캐릭터들은 보통 사이즈니까 이 게임에 얘랑 할아버지만 엄청 조그만한데 할아버지는 이미 깼고 얘만 깨면 그래도 살만할거에요 저걸 어딜 노려야돼 아니 이거..이거..이거봐 맞질 않잖아 이거 이거 말이 되냐고 공격에 닿질 않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걸 그러면 점프에 있는거 극추해내는거 말고는 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어..뭐야..뭐야..맞지도 않았어 얘는 그리고 이렇게 무기가 터져도 필살기도 나가고 다 한다고 난 무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쓰는데 개살기 캐릭터..나 어렸을때는 왜 참참을 몰랐을까 그렇지 그렇지 양배기를 세대 때렸는데도 저것밖에 안달았어? 아..진짜 그만좀 잡아 아..뭐야.. 기모이니까 왜 안뛰어 또 굳어먹고 이씨 아..진짜 방금꺼 왜 안닿는데 나이스 그렇지 이것밖에 근데 때릴게 없어요 그로기 상태에서 자세가 낮아가지고 딴게 맞지랑 아..뭐야.. 아..후..저것도 밀려나 뒤로 이씨.. 정음만..이때 SNK가 무슨.. 밸런스가 어딨어? 지금도 없는데 아 잡지마 내가 잡는다 아아.. 치킨 안돼 치킨 내꺼 오케이 아 미친 빈점프를 한 다음에 하단을 터는 컴퓨터가 어딨으니까 세상에 키티 쪼 아뢰 하하하 아 진짜 아 아 아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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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좋지 이렇게 좀 돼야지 강킥보다 강벽이보다 강킥이 더 많이 나는게 말이 되냐고 아 아 오케이 이길 수 있어 이겼다 미친 참참 미친 참참